네 오늘은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입니다 비가 오면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우리 집사람은 비가 오면 너무 좋다 그래요 그래서 농담인가 그랬는데 진짜 좋아해요 비가 오면은 비가 와서 좋고 해가 뜨면 해가 떠서 좋고 비가 오기 때문에 괜히 긍정적인 마인드 갖는다고 몸부림 안쳐도 진짜 좋은 면도 있을까요? 지금 비 안 왔으면은 아침부터 얼마나 뜨거운 계절인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비가 와서 좋은 것 바라보면서 진짜 좋아하고 해가 뜨면 또 일광욕 할 수 있는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하면서 또 즐기고 뭐 그렇게 살기에도 이 세상이 너무 짧으니까 언제나 그 사람 볼 때는 나쁜 것만 나쁜 것만 그냥 끄집어 대가지고 이 왼수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아 그 사람 참 좋은 면 어떤 누구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 땅에서 숨쉬는 날들 동안에는 그 좋은 것만 바라보면서 격려하고 감사하면서 살고 진짜 나쁜 거 있으면 죽은 다음에 계속 생각하고 그때 생각해도 늦지 않으니까 있는 동안에는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행복은 현재 진행형 ING로만 느껴지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딘가 계속 잊어버릴만 하면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무슨 병 걸렸을까 하는 걱정이 생길까요? 혹시 암 걸린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 있죠 이제는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이제 가까운 사람들 중에 한두 명씩 다 이제 걸리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 남자는 지금 평균 수명이 80세죠 뭐 더더들도 아니고 그냥 남들만큼만 산다고 할 때 욕심낸 거 아니에요 80세까지만 산다고 해도 사는 날들 동안 암이 발생할 확률이 몇 프로인가 하면 39.6%가 됩니다 39.6% 40%가 되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암이 뭐 하다 보면 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여자들은 86세가 지금 평균 연령인데 욕심 안 부리고 그냥 남들만큼만 산다고 했을 때도 살아생전에 암에 걸릴 확률이 33.8%가 됩니다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암에 걸리게 되어 있는 세상에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암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도대체 무슨 질병인지 이미 걸렸을지라도 암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고 암 안 걸렸다고 너무 교만할 필요 없어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차 하면 찾아올 수 있는 질병이다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암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는 암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참 많아서 오랜만에 암에 대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암이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찾아오고 괴롭히고 있을까 남자들은 어떤 암이 1등입니까 2016년도 통계를 보면 위암이 단연 1등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참 많은 질병 중에 하나가 위암입니다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위암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특별히 위암에 더 잘 걸릴만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런가요 음식 쪽에서는 뭐 그렇게 많은 걸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불고기, 불고기 이게 막 지글지글 탈 때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젓갈 넣은 김치 김치가 소금으로 절여질 때 나오는 질산염 아질산염과 또 이 젓갈 속에 들어있는 이 아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만나면서 니트로산염이라고 하는 발암물질이 나와서 위암이 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 이렇게 암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암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습관과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빨리 먹습니다 유럽에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식당을 한 번 우리가 단체로 들어갔더니 식당 주인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하여튼 민망할 정도로 격하게 환영을 해서 아니 왜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안 좋아할 수가 없대요 이 다른 나라 사람들 오면 딱 점심때 한 팀밖에 못 받는데 얼마나 천천히 먹는지 한국 팀을 받아 봤더니 10분이면 먹고 나가는데 두 팀 세 팀을 받을 수 있으니 어떻게 안 기뻐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냥 자기 반찬 조금 늦게 나온다고 막 소리 질러서 여기 안 가져왔다고 그러고 그래서 밥 가져왔나 싶었더니 벌써 저쪽은 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먹으면 재수 없는 밥풀떼기 정도만 입에서 반토막 날 것이고 웬만한 밥풀떼기는 통째로 그냥 위장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위장 밑에 있는 유무는 위장에 들어온 음식이 완전히 유미 즙이 되기 전에는 열어주지 않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 밥풀떼기를 죽이 될 때까지 만들 수 있는 무기는 위장에서는 이빨도 없지 그냥 위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번 씹는 사람보다도 더 위산이 많이 분비되어야 되고 그러나 안타깝게 위산은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단백질을 소화시켜주는 효소예요 그래서 위산이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밥풀떼기는 좀처럼 녹지 않아요 그래서 밥풀떼기가 녹기 전에 위장 벽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단백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위장 벽이 먼저 녹아서 위염, 위계양, 위암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장병과 위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거의 공통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빨리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위암이 1등입니다 또 남자들은 폐암이 2등인데 왜 2등을 차지할까요? 담배를 많이 폈어요 요즘은 꽤 많이 흡연율이 줄어들었지만 담배는 끊어도 끊으면 상당히 줄어들지만 그래도 옛날에 피었었던 대가를 상당히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폐암이 2등 또 대장암 대장암, 직장암은 고기를 많이 먹을 때에 채소보다도 독소가 10배 이상 많기 때문에 이것이 배설되기 전에 마지막 장의 끝부분에 대해서 끝부분에서 재흡수가 되면서 또 대장암, 직장암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을 보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서양 사람들 못지않게 고기를 많이 먹어요 또 남자들 4등은 전립선 전립선이 저쪽 고기 많이 먹는 서양 남자들만 많이 걸리는 줄 알았더니 한국 사람들도 서양 사람들 못지않습니다 50대 넘으면 50% 이상이 전립선의 문제가 있고 70대가 되면 70% 80대가 되면 80% 그런데 우리 한 장노님은 지금 94세이신데 우리 장노님 밤에 화장실 몇 번 가셔요? 밤에 화장실 몇 번 가셔요? 한 번도 안 가신대 혈압약도 안 먹고 혈압이 완전 정상이에요 지금 오늘 비가 오지만 왜 오늘 계획표는 소풍을 가게 돼 있는데 안 가느냐 지금 우리 한 장노님이 얼마나 강하게 어필을 하시는지 몰라요 젊은이들보다도 소풍을 더 좋아하셔요 94세인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법무사 현역으로 일을 하신 분이기도 하고 평생 채식을 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구 사람들처럼 똑같이 고기 먹었더니 전립선이 남자들 엉망이에요 또 간암, 갑상선암, 방광암, 신장암 여자들은 조금 달라요 유방암이 1등입니다 유방암 성홀문과 관계된 이 암인데 화장품, 샴푸 또 여러 가지 예쁘게 한다고 바르는 것 속에 이런 환경홀몬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이 유방암, 자궁암 같은 것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갑상선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간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을 괴롭히는 많은 암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과연 이 암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는 것이고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 갑자기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오랜 세월 동안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누적될 때 찾아오는 것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인데 생리학적으로 암세포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런 암세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인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때 예방이 될 수 있는지 예방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암세포와 암환자의 특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세포는 방탕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들은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이나 곰팡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적군의 침입으로 인해서 병원균들이 생겨요 이렇게 피아가 분명히 구별되는 전쟁은 해볼 만합니다 곰팡이면 곰팡이 죽이는 약 먹으면 되고 박테리아면 박테리아 죽이는 약 먹으면 되고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나름대로 대처하면 그래도 좀 승산이 있겠는데 이 암이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 이것은 외부에서 침입한 어떤 적군에 의해서 만들어진 질병이 아니고 내 몸속에 있는 정상세포가 정상세포가 좀 주인 양반이 자기에게 좋은 것들로 관리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신경질을 내면서 조금 문제야로 변해버린 것 그게 바로 암세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세포도 원래는 무슨 세포였어요? 정상세포였습니다 우리 한 식구였어요 그런데 가정에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 자식이 좀 문제야로 변해버린 것 그래서 아무리 속을 썩여도 내 자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치료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암세포를 죽이는 기가 막힌 약을 개발을 해봤더니 그 유전자나 정상세포 유전자나 똑같아요 99%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약은 그대로 누구도 죽여요 그 아버지도 죽여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정상세포도 같이 죽여요 그래서 아주 깔끔한 치료제를 구조적으로 아직도 찾아내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세포가 문제야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인 내가 영적으로 방탕화가 돼서는 안 돼요 문제야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주셨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깨끗하고 사랑스럽고 화목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속에 있는 세포가 방탕화로 변하지 않게 해주는 비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이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인 내가 겉으로는 장로입니다 겉으로는 목사예요 겉으로는 성도입니다 아주 겉으로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면 뭐해? 속에는 탐욕, 욕심, 이기심 그리고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사람들은 속일진 모르지만 이 하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결국 그런 이 몸 속에서 살고 있는 세포들도 겉으로는 정상세포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의 유전자는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문제화가 되는 거예요 암세포로 변하는 것입니다 속은 잘 모르겠지만 이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인 내 영혼이 오늘도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 삐뚤어진 마음이 있거든 불평, 불만,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보이면서 신경질이 나거든 이 모든 것 다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 앞에 내놓고 여전히 이 마음이 화평이 흐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암세포의 특징은 쉴 줄을 모른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상세포는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죽을 때가 되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쫙 풀어지면서 복사를 합니다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그러나 죽은 것만큼 복사를 하면은 P53 유전자가 시동이 걸어지면서 그래 됐다 이제 쉬어라 하고 신호를 보내고 그 쉬라고 하는 신호를 받고 딱 쉬면은 여전히 정상세포로 남아있지만 예를 들어서 피부 세포가 50개가 죽었는데 50개 만들어질 때까지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은 50개가 만들어지면은 쉬어라 하는 신호가 오고 알았습니다 하고 쉬면은 여전히 건강한 세포가 될 수 있지만 100개, 500개, 5천개 계속 쉬지 않고 분열을 하면은 피부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빠 죽겠는데 왜 쉬라고 할까 하고 쉬어보니 그 명령을 순종해 봤더니 P53은 괜히 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쉬어줬더니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망가진 유전자를 치료해 주는 일을 또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내 몸속에서 이렇게 쉼없이 계속 분열을 하는 암세포가 생기기를 원치 않거든 너무너무 과로하게 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뛰어야 되지만 때로는 모든 건 내려놓고 쉴 줄 알아야 살아가면서 망가진 마음들 망가진 세포들이 다시 수리되고 재충전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의 산에서 너희들 이런 법칙을 지키면서 살아라 그래야 이 땅에서 살면서 중간에 부러지지 않고 어떤 험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또 고쳐지고 재충전되면서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지치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해서 10가지로 요약을 해서 10개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돌비에다 꾹꾹 눌러서 써주신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한 복판 한 가운데에다가 기록해 주신 법칙은 안식 편안한 안자에다가 쉴 식자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라고 하는 법칙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은 쉬지 않고 너무 무리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세포도 견디지 못하고 피틀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맨날 쉬면 굶어죽기 딱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휴식의 법칙과 함께 일곱 번째 날은 모든 것 내려놓고 쉬어라 이 쉼의 법칙을 거부했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찾아옵니다 낮에는 일을 했지만 밤에는 쉬어야 돼요 또 한 50분 일을 했으면 한 10분 정도는 잠깐 한숨을 돌려줘야만 됩니다 우리 몸에 입력된 이런 활동과 휴식의 리듬을 잘 지키면서 일평생 뛸지라도 이 세포가 암세포까지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인생은 장거리를 달리기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잠시 동안 조용한 숲속에 와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여유로운 자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쁜 세상이지만 가끔은 내 마음의 짐 내가 끝까지 짊어지지 마시고 예수님 가슴에 다 내려놓고 진짜 진짜 평안한 쉼을 누리면서 내 마음도 상처받은 것 치료될 수 있는 시간을 손으로 딱 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육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푹 쉬면서 망가진 유전자 치료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어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암세포의 특징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대화의 통로가 막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세포와 세포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콘넥손이라고 하는 연결 통로로 모든 세포들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서로가 무엇이 필요하면 그 통로를 통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필요하면 나 좀 꿔줘라 받기도 하는 주거니 받거니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코넬 대학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 란세이 저널의 2002년 1월호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모든 세포는 콘넥손이라고 하는 연결 통로를 통해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면서 사는데 암세포는 왜 암세포인가 하고 보니까 이 연결 통로 콘넥신, 콘넥손이 막혀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막혔는가 하고 보니까 활성산소로 인해서 막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가 암을 비롯해서 모든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은 이 대화의 통로가 막힌 것이니까 이걸 뚫어주면 치료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활성산소가 이걸 막아주었으니까 이걸 뚫어주는 치료제는 활성산소에 대항해서 치료해주는 항산화제일 것 아니냐 항산화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넬 대학에서는 사과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이 케르세틴이라고 하는 항산화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걸 먹였습니다 그런데 항산화제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 백초에 대한 디톡스 프로그램 속에는 여러 종류의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항산화제가 몸속에 들어가 세포와 세포 사이에 막힌 통로 활성산소를 싹 제거해주면서 다시 이 통로가 연결되니까 암세포 쪽에서 야 나 살다 보니 방사선으로 한 방 딱 맞아서 P53 유전자가 망가졌어 나 지금 암세포로 죽어간다 그런데 옆에 세포하고 대화를 나누어 봤더니 다행히 자기는 안 맞았다는 겁니다 P53 유전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 좀 도와줘라 그럼 나도 너 도와줄 때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랬더니 그럼 도와주고 말고 옆에 있는 정상세포의 P53 유전자가 막 활동을 하면서 P53 인산남백질이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만들어서 그 콘넥손 연결 통로를 통해서 암세포에게 이 암치료 물질을 쫙 보내줬더니 놀랍게도 이 암세포가 다시 정상세포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유명한 란세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투에덴에서 치료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그냥 민간요법 차원의 것은 거부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연구 결과로 입증된 것들만 어느 한 가지 이 과목에서만이 아니고 백투에덴이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수많은 전공 분야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적어도 이 논문으로 발표됐고 인정된 내용들만 하나하나씩을 해가지고는 아직 큰 효과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다 함께 이 세포에 입력시켜 줄 때에 놀라운 기적적인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증명된 방법들만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짜주어도 되겠지만 우리는 더 깊이 연구 논문들을 찾아서 포도즙을 짜서 먹습니다 생포도즙에 삶아서 짜는 건 짜기는 쉽지만 효소가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왜 포도여야 되는지 또 설명할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무리 이거 받아 먹으면 너 낫는다 해도 대화의 통로가 딱 막혀서 죽어도 문을 안 열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어떤 질병에 걸렸어도 상관이 없다 2000년 전에도 내가 이 땅에 직접 와서 보여줬지 않았느냐 어떤 불치병이라도 마음문만 열어봐라 내가 들어가면 너로 더불어 내가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면서 치료제 부어주겠다 그래서 오늘도 게시록 1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고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을 비롯해서 어떤 종류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깨끗이 치료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암세포는 네 번째 생리학 쪽으로 양보할 줄을 모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포는 이렇게 자라다가 저쪽에서 자라는 친구 이쪽에서 자라는 친구가 중간에 부딪힐 때도 있겠죠 딱 부딪히면 정상세포는 뭘 한다 그랬습니까 대화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암세포는 대화를 안 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안 해요 그래서 정상세포 같으면 서로 대화를 하면서 너 어디로 갈래? 너 위로 갈래? 그럼 나는 아래로 가고 네가 아래로 갈래? 그럼 나는 위로 갈게 서로 양보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 정상세포 잘라보면요 한 층 위에 그 다음 층 그 다음 층 아주 질서정연하게 한 층씩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대화가 없어요 양보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만 갈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딪혀서 위층 아래층 개념이 없어지고 뒤죽 박죽 그러면서 막 삐죽 뾰죽 이상하게 울퉁불퉁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양보하는 정신이 없어서 생기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내 몸속에 이런 암세포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인 내가 내가 가능하면 너 어디로 갈래? 네가 왼쪽으로 갈 거야? 그래 그럼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이렇게 양보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뭐 이 속에는 세포도 닮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암세포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롯과 그 조카가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데리고 살던 가축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한쪽으로 가면은 이 풀이 너무 부족하니까 갈라져야 될 피로가 생겼습니다 그때 힘이 누가 더 셌을까요? 아브라함이 더 세력이 더 셌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딱 보고 이쪽 골짜기가 옥토일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 이제 암세포도 닮는 거예요 이 속에서 그런데 이 롯은 창세기 13장 9절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양보하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굶어 죽었습니까? 그래서 굶어 죽었어요? 우리가 짧은 한평생 살아가는 것을 봐도 이런 정신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굶어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보하는 정신을 가진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어요 그래서 그 주파수 그 마음의 주파수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마음의 주파수와 같기 때문에 살짝 속삭이는 마음만 가져도 저 우주 하늘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뒤 흔들리면서 하늘 보물 창고 딱 열어주시면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공 가치와 소유 가치라고 하는 게 있는데 누구한텐가 내가 무언가를 제공해 주면 주면 이 주는 사람 마음도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남을 줄 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막 잘될 때 그때 느끼는 행복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공 가치라고 그래요 그러나 뭔가 내가 손으로 딱 움켜줬을 때도 기쁨이 있습니까? 있죠 이걸 소유 가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공 가치와 소유 가치는 어떤 가치가 더 클까요? 어떤 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잘 알아요 소유 가치 뭔가를 딱 손에 움켜줬을 때 기쁨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만 원짜리 한 장을 잃어버렸든지 누가 가져가야 될 것을 못 가져갔는데 내가 가져왔든지 그때 느껴지는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걸 통해서 너무너무 잘되고 행복한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도 기쁠까요? 기뻐요 그리고 우주의 원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저 샘물에서 물을 한 바가지 딱 퍼서 부어줬더니 그 자리가 한 바가지 뻥 뚫어져 있습니까? 비어져 있어요? 아니요 한 바가지 퍼내면은 그 빈자리에는 한 바가지가 어디서 흘러와도 흘러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창문 열고 공기를 한 바가지 밖으로 품어내면은 여기는 이만큼 비어있습니까? 없던 구멍을 통해서라도 한 바가지가 들어오는데 오염된 공기, 냄새 나는 공기가 한 바가지 나간 대신 들어오는 건 그냥 한 바가지가 아니고 무슨 공기가 들어와요?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내가 사랑을 한 바가지 누구한테인가 제공했다 그러면 여기에 그 행복이 한 바가지가 또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 행복과 사랑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그 본체의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준 것을 받아 먹는 저 사람은 내가 씹어서 먹고 나머지를 준 간접적인 행복에 지나지 않지만 준 것만큼 나에게 새로 들어오는 그 행복은 따끈따끈한 신선한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공같이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한번 주어보세요 정말 움켜쥐었을 때 못지않은 더 큰 따끈따끈한 행복이 어디선가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따뜻한 사랑에 감동을 받은 이 삐뚤어진 유전자는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면서 놀랍게 치료가 되고 암세포였는데 정상세포로 회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암세포는 이 형태가 흉측한 것이 특징입니다 정상세포는 아주 예뻐요 층층이 또 자기가 자랄 범위까지 딱 자라면 알아서 쉬기 때문에 아주 예뻐요 그러나 이 암세포는 그냥 상대방 신경 안 써 나가고 싶으면 가는 겁니다 상대방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냥 위로 기어 올라가고 짓밟고 올라가고 찌르고 올라가고 들어가고 모양이 대부분 정상적인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아주 불규칙적이고 흉측합니다 그러면 이 몸속에 이런 불규칙적이고 흉측한 모양의 암세포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인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준 그 마음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얼굴도 얼굴도 참 평안한 마음 먹고 너그러운 마음 먹고 남들 측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 얼굴은 독살맞을까요 평안할까요 얼굴이 참 평안하고 아니 얼굴에 비율이 예뻐서 예쁜 게 아니고 비율은 상관하지 않고 보면 참 예쁜 사람들이 있죠 참 정말 덕이 있을 것 같고 사랑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 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의 마음들을 품으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세포도 닮아요 예쁘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노래 부르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품성을 여기에 넣어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느 순간 썩어 없어질 짐승과 버러지의 형상으로 마음이 이그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몸속에 있는 세포도 어떻게 안 닮을 수 있겠어요 암세포로 결국은 변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포가 모아진 집합제가 어떤 이그러진 마음을 가지면 이 속에 있는 세포도 이그러지면서 암세포로 변할까 이어서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하나씩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마음들을 이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인 내가 계속 담기를 좋아해요 그냥 수근수근수근 언제나 느끼는 것인데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장소에서 생활을 하는데도 음식이 너무 맛있다 어쩜 이렇게 간이 잘 맞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포도 닮아요 근데 아이고 이게 뭐 밤찬이라고 만들어놨어 그냥 맨날 수근수근수근수근 이 속에 있는 세포도 닮아요 탐습니다 탐욕 참 감사한 것은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때는 보면 일요일날 월요일날 저희들 긴장을 합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오는데 각자 자기가 살던 위치가 있고 막 자기 습관들이 있는데 아 감당 못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소리 지르는 사람 뭐 뜬 방에 왜 여기까지 발을 뻗었느냐 뭐 했느냐 뭐 아주 굉장해요 근데 딱 월요일날 월요일날만 지나면 다 천사처럼 마음이 변해요 전 그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딱 팔을 벌리고 계시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을 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세포도 원래 만들어진 모양으로 돌아가고 기적처럼 회복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한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이거 1년 동안 강의해도 다 함이 없어요 이거 하나하나를 다시 적어놓고 내 마음속에 이게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여기 피골계곡에다 다 씻어서 버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암세포도 씻어지고 정상세포로 회복이 될 거예요 여섯 번째 암세포는 전이성이 강합니다 자기만 썩었으면 됐지 옆에 있는 세포로 계속 이걸 나눠줘요 그래서 이 암세포는 하나 그까짓 거 하나가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닌데 얘가 가만히 안 있어요 옆에 있는 정상세포 다 꼬셔가지고 전부 자기처럼 불평불만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 몸속에 이런 전이가 잘 되는 암세포가 자꾸 생기고 번질까 세포가 모아진 이 집합체가 자기 혼자 기분 나쁘면 그냥 혼자 기분 나쁘고 말지 옆에 사람한테 소근거려서 나눠줘 이런 사람에게 이 암세포도 자꾸 전이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야마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물을 판 애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내 마음속에 혹시 쓴 뿌리가 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쓴 뿌리는 금방 옆에 있는 밥까지 다 번져버려요 이걸 누구한테인가 자꾸 전하고 싶어하는 욕망의 뿌리를 잘라버리시고 뽑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막 얘기하면 속이 후련할 것처럼 보이지만 잘 뒤돌아보세요 한 시간 하고 났더니 가슴이 어때요? 막 기쁩니까?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참 괴롭지 않습니까? 암세포는 그 쓴 뿌리의 즙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암세포는 사랑받을 줄을 모릅니다 사랑을 주는데 치료제를 주는데 받아먹으면 치료가 돼요 그러나 그걸 받아먹지 않는 사람들이 이 암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시험관에서 가만히 암세포가 어떻게 자라는가 하고 관찰을 했더니 그 암세포 주변에 이상한 인산이 포함된 단백질들이 흔히 암세포 주변에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연구할 때는 이 물질이 뭔지 모르지만 암세포 주변에만 얘가 많은 것 보니까 얘 때문에 암세포가 생기나 보다 발암물질로 오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건 P53 유전자가 만들어서 내보내준 P53 인산 단백질인데 놀랍게도 이 인산 단백질을 암세포가 파다 먹기만 하면 정상세포로 치료되는 치료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치료제가 정상세포보다 어디에 더 많이 지금 퍼져 있어요 암세포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로다 나같이 하나님 일평생 안 믿고 삿대질하고 욕하고 이렇게 산 사람이 하나님 찾을 수 있겠어 내가 하나님 기도 받을 수 있겠어 나 같은 사람이 그건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더 풍성한 치료제에 은혜를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죄가 많을수록 더 많은 애정과 더 많은 사랑을 안고 와서 욕을 받아 먹어라 받아 먹기만 하면 너는 낫는다 오늘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 먹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한 성모 씨가 오른쪽 옆구리 근육에 주먹만한 근육종 암덩어리를 가지고 제가 여수 병원을 운영할 때 찾아왔습니다 뭐 갈비뼈 밖에 난 암이니까 수술이 좀 쉬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싹둑 자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암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올라오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재발됐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수술합시다 또 잘랐어요 또 나오네 이제 바보가 아니니까 저 묘지 위에 있는 쑥 잘라본 기억이 나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구나 자를 때마다 나오는데 뿌리는 더 굵어져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제 생각이 돼서 이 여수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육체의 암덩어리를 보기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의 뿌리를 먼저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상담을 했더니 이 마음 속에 증오심이 막 이글이글 끌어올라와요 특별히 암을 가지신 분들은 마음 속에 미움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욕에 있는 아는 세포가 모아진 집합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찌르고 싶고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세포도 안 남겠습니까 암세포도 그냥 옆에 있는 애 누구 찌르고 싶고 막 뒤집어 엎고 싶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움이 얼마나 얼마나 강력한지 제가 옆에서 자세히 봤어요 한 일주일 지났는데 남편이 성남에서 병문안에 왔습니다 아 그때만 해도 여수가 멀었어요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왔는데 이 아홉 시간이 걸렸나 봐요 아홉 시간 걸려서 이제 자기 부인 병문안을 왔는데 원무과에서 이분 방을 두드렸습니다 남편이 병문안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옆에 그냥 가까운 데 왔을 때는 뭐 시간 남으니까 왔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아홉 시간 걸쳐서 그 멀리까지 왔는데 동기야 어떻든 지간에 찾아온 것 자체는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얼굴이 그냥 색깔이 변해 그러더니 문을 열고 원무과 현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미운지 그날 밥 먹으러도 안 오면서 안 내려오는 겁니다 남편이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는데 그 처진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니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빚쟁이가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까지는 안 줘도 해 왔어 잘 가 뭐 입으로라도 그렇게 하고 보내면 좀 어땠을까 얼마나 미우면 저럴까 제가 막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남편을 용서해 줘야 그 안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딱 용서해 줘도 그 짝짠한 모습을 보내준다 그래서 저도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그냥 암덩을 갖고 살아야지 아 그랬더니 기분이 나쁜가 봐 근데 그게 충격이 됐어요 아 이분이 며칠 또 막 심각하게 하여튼 얼굴에 막 써있을 정도로 심각한 시간들을 보내더니 저를 찾아와서 남편을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이 생겼는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고 씨름하고 씨름하면서 하여튼 용서할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거의 30년 동안 한 17만 명 정도가 이 프로그램을 거쳐간 것 같아요 수많은 암환자들을 봤는데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육체에 응어리가 생기면서 암덩어리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응어리가 풀어지면 놀랍게 이 육체의 암덩어리가 풀어지는 걸 봤습니다 미움이 풀어지면서 이분이 한 3개월 있었는데 옆구리니까 딱딱한 게 만져져요 흐물흐물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풀어지니까 이게 흐물흐물해져요 그러더니 3개월 지나니까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통증도 없고 완벽하게 암덩어리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중환자로 참여했다가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떤 큰 요양원에서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한 25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오랜만에 여수병원을 갔더니 거기 천연치료 실장으로 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또 종로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나가다 들렸어요 하고 여전히 암은 없습니다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와서 저도 이렇게 아팠는데 치료됐습니다 지금 거의 3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런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암덩어리만 치료되게 해달라 떼쓰지 마시고 내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해 달라 기도하시고 먼저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마음이 치료되면 이 속에 있는 세포도 치료가 됩니다 비가 오는 오늘 성령의 단비가 내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들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또 내 기도가 빗줄기 타고 하늘까지 올라가서 응답받고 치료제 보내주시면 마음문 활짝 열고 감사합니다 하고 바다 가슴 속에 담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